마지막 소식입니다. 2019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2차 리그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됐는데 모두 끝났습니다. 박김찬 PD가 현장에서 담아온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보게 했는데 최종 순위가 나왔는데 1차 리그 때와 비교하면 5, 6위만 바뀌었네요. 네. 경선곡. 큰 차이 없고요. 춘계대회나 1, 2차 리그에 다 비슷합니다. 순위는 거의 똑같은데 1, 2, 3위는 지금 굉장히 승점상으로 치열해서 마지막 경기에 또 우승팀이 결정되고. 승점상으로는 치열했으나 내용을 열어보면 큰 차이 없었다. 하나씩 들어보죠. 오늘도 역시 순위별로 한 팀씩 코멘트를 들어볼 텐데 우승팀 1위 이번에도 경북고등학교입니다. 4승 1패 승점 12점. 앞선 두 개 대회 때보다 쉽게 우승한 건 아닌데 일단 1패를 했어요 드디어.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진 게 언젠가 찾아보니까 작년 7월 25일 3차 리그였는데. 거의 1년 만에 졌군요. 네. 그때 보성고랑 했을 때 졌고 그 이후로 19연승. 19연승 마감. 네. 20연승까지는 못했죠. 이게 뭐 동계체전에 왕중왕전에 1차 리그 다 합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 패배를 안겼던 팀이 경기고등학교였는데. 네. 사실 경복고등학교가 2차 리그 들어와서는 뭐랄까 약간 밸런스 부분에서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비단 다른 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안했다라기보다는 지난 경복고의 모습에 상대적으로 자체적으로 흔들리는 경기력이 흔들리라기보다는 팀 선수단의 멘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흐름 부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서 아 쉽지 않구나. 좀 공격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렵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고등학교와의 경계에서 터졌죠. 네. 그래서 결국에 한골도 못 놓고 셧아웃 패를 당했었는데 뭐 그때는 뭐 경기고등학교가 워낙에 이제 활기찾고 으쌰으쌰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경복고등학교 스스로가 좀 말아먹는 느낌 내부적으로 좀 말리는 느낌이 강했었고요. 그게 좀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경기 광성구와의 경기에서는 좀 본래 모습이 돌아왔고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까지 이끌어냈던 모습이었고 1차 리그 때나 충계리그 때 다소 불안정했던 골탠딩이 2차 리그에서는 거의 팀을 우승까지 이끄는 데 역력한 공을 세웠다라고 봤었고요. 네. 송우석 권리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모습을 또 2차 리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차 리그 이어서 2차 리그까지 재패한 경복고등학교였습니다. 2위는 광성구였는데요. 광성구도 4승 1패 승점 12점으로 같았습니다만 대회 마지막 경기가 경복고 대 광성구 경기였어요. 네. 거기서 경복고가 6대 1로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승자승에 따라서 경복고가 1위 광성구가 2위가 됐습니다. 광성구가 4전 전승을 달리다가 마지막 경기 패배로 우승을 놓쳤군요. 네. 넘지 못할 사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경복고를 상대로. 네. 그 전 경기 경기고와의 경기하고 경복고와의 경기하고 정말 180도 다른 경기 모습이었거든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라던가 당합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고교리그에서는 굉장히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달랐던 광성구였고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기라던가 밸런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골고루 경기들을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복고와의 경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렸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모습. 그리고 좀 앞서 승승장구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해진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대량 실정으로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도 춘계 대회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공격수 박형은 선수의 존재감도 한 경기에 내 골을 막 몰아치면서 승리한 경기도 있었고 그런 존재감은 보여줬었는데 중요할 때마다 여기가 좀 안 터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다음 대회에서 이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리그 2위 2차 리그도 2위 광성구였습니다. 이번 대회 3위는 경기고입니다. 경기고의 성적은 3승 1 승부샷 승 1패 승점 11점이었는데요. 경복골을 잡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만 광성구에게 졌고 보성구와의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슈다웃까지 가는 바람에 우승권에서는 멀어지게 됐어요. 1점 차로 3위입니다. 광성구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밀리다시피 해서 졌거든요. 그래서 아 경기고 올해 참 안 되는구나 했는데 다음 경기 경국과의 경기에서는 또 절치부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막 그 피리어디 사이마다 다들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화이팅하고 하는 모습들 이 5년 일체가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승리가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성구와의 경기에서 글쎄요. 이게 뭐 어떤 멘탈 흐름을 잡고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조급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슈팅을 거의 50개까지 때렸는데 물론 보성구 이재민 골리가 굉장한 활약으로 막아낸 것도 대단한 건데 50개까지 때렸는데 골을 거의 못 놓았다는 거는 경복이라는 대여를 잡고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갈 법한데 또 그렇게 안 풀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멘탈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작은 마음의 틈이 이런 경기 기회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 그 부분이 이번 시즌 경기고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있지 않을까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선수 출신의 시럽틴 출신들 선수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고에 정말 좋은 인재들 자원이 많다라고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경기 결과까지는 그렇게 못 따라오는 거는 글쎄요.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의 틈을 메꾸는 과제가 이번 시즌 경기고에 남은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경기고 1차 3위, 2차 3위 끝났습니다. 4위도 역시 1차 리그 4위가 2차 리그 4위인데요. 보성고입니다. 보성고 이번 대회 성적은 1승 1연장승 1승부샷패 2패 승점 6점입니다. 보성고 경기는 4경기가 참 접전의 스코어가 나왔는데 중동고전 역전승을 했고 경성고전은 연장승이었고요. 경복고전 제외한 나머지 4경기가 연장 2번 포함해서 다 1골차 승부였어요. 네. 그만큼 좀 매 경기가 치열했던 보성고였습니다. 네. 충기대회 때 3위를 한 게 괜히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1라인이 그만큼 강력한데 2차 리그에 들어서서는 1라인의 공격력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그래도 마지막 경기 경기고와의 경기였는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슈팅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콜리의 세이브도 좋았고 또 그 콜리를 커버하는 디펜스들의 모습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격에서 좀 안 풀리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1라인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성적까지도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성고는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시즌에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성고는 지난번 충기대회 때도 그렇고 4위지만 그래도 경복고까지 압박은 안 되더라도 한 2, 3위 팀들에게는 충분히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광성이나 경기보다도 경복고에게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을 만한 팀은 또 보성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약간 스타일이 좀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3차 리그 이후 더 기대가 되는 보성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중앙전을 행여나 진출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또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4위까지 받고 다음 5위 경성고입니다. 경성고가 1차 리그 최하위에서 이제 5위로 한 단계 올라왔는데 이번 대회 1승 1연장패 3패 승점 4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성고와의 경기 연장패배 마지막 경기 중동고와의 경기에서 3피리오드에 역전승을 하면서 올 시즌 첫 승이죠? 네. 연패가 끝났습니다. 13연패 1차 리그 첫 경기 이후로 충계대회 전패 2차 리그도 축 치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첫 승과 함께 탈골지 네. 그리고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광식 코치가 정규승은 이번 시즌 들어가 처음이었다고 아 그렇군요. 1차 리그 승리도 정규승은 아니었고 네. 1차 리그 때는 승부차까지 가서 승리를 거뒀던 거였고 많이 기뻐하고 굉장히 축하 문자를 많이 받는 우광식 코치를 볼 수 있었고 네. 하지만 뭐 일단은 한시름 놓은 거긴 한데 이제 3차 리그까지 아직 한 달간의 시간이 있는데 보완해야 될 점은 무분보진하죠. 너무 많죠. 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댓글에서는 계속 지니고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경기고와의 경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합이 맞아가고 그 다음에 뭐 골탠딩도 안정화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고와의 경기 2차 리그 중반부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송과의 연장 승부도 물론 이제 페널티 킬이 안 돼서 안타깝게 패배를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나오긴 했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좀 어느 정도 팀으로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수비 불안한 부분들은 네. 다른 5개 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또 과제고요. 일단 감독, 코치 두 선생님이 수비수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이게 또 수비가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갖고 만들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격은 계속 변화를 꽤 하시더라고요. 라인 변경이나 3학년, 2학년끼리 묶어놨다가 아니면 또 그걸 또 다시 쪼개서 다시 조합을 맞춰본다거나 해서 새로운 조합이나 새로운 루트를 계속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난 시즌에 경선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특징은 이제 디펜스 라인에서 포인트 샷을 때려주면 앞에서 리플렉션이나 티빈을 시도한다거나 스크린 플레이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지난 시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선고의 플레이였는데 그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 차례에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과제이면서 또 공정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리그 앞두고 경선고 선수 보강도 있었다면서요? 네, 캐나다에서 하키를 배워서 편입한 학생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공격수 한 명이 더 보강이 된 두 명의 공격수가 보강이 됐었는데 그 선수들 효과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팩트가 크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두 선수 모두 장점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이 배워서 팀플레이에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경선고가 마지막 경기 승리 최하위 탈출 이것은 다음 대회를 기대하게 할 만한 아직 왕중왕전 진출 희망이 생겼어요. 다 이겨야죠. 어렵지만 일단은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고교리그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입시도 중요하고 입시를 위해서는 학교 성적이 중요하고 학교 성적이 중요하니까 승패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린 학생 선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승패보다도 경기를 펼쳐나가는 과정하고 그 경기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고 선수로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학기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해야 더 학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더 학기를 좋아할 수 있게끔 플레이를 성장하고 완성해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지 승패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육성할 때, 성장할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배제가 된 상황에서 오로지 학교 성적, 승패로만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경성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패가 아쉬울 수는 있으나 좀 더 학기 선수다운 선수를 육성해내는 데 포커싱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성고와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팀이 이 팀일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최하위 6위 중동고입니다. 5경기 5전 전패 다 정규패를 하는 바람에 승점을 한 점도 따지 못했어요. 근데 이 경기들이 다 비슷하게 아쉽게 진 경기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보성고전, 경성고전 다 3필요드에 역전패했고 경복고전, 경기고전에서도 선제골 놓고 결과적으로 역전패 네. 그러니까 1차 리그 때, 그리고 중계대회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동고, 팀 밸런스는 갖춰져 있으나 선수들의 기본기량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3필요드 때에 그런 집중력 부재가 계속 노출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나마 버팀목이 됐었던 콜탠딩까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서 2차 리그 때에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비인데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지키지 못한 결과가 계속 나왔네요. 이게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공격에서도 좀 풀리고 콜탠딩도 안정화를 다시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교리그 2차 리그까지 끝났고 3차 리그는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고려대학교 링크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1, 2, 3차 리그 합산 성적으로 승점을 합해서 상위 4팀이 왕중왕전에 나가게 될 텐데 현재 2차 리그까지 합계 성적을 보니까 경복고 27점, 광성고 22점 이 두 팀은 3차 리그 결과와 관계없이 광중왕전 진출이 확정됐고요. 경기구가 19점 3위인데 경기구까지도 이변이 없느냐 매우 위력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4위 한자리 여기가 이제 보성이 현재 11점 경성이 7점, 중동이 3점입니다. 중동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2차 리그 승점을 못 따는 바람에 보성과 경성의 4, 5위 싸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점 차인데 이게 역전이 될 것인지 네. 지켜봐야 되겠고요. 경기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선수들한테는 그만큼 더 좋은 일이죠. 한 경기가 됐든 두 경기가 됐든 하지만 승패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게 있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코너를 마쳐야 되겠네요. 네. 네.